제 생각에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 연기받게 저 빨간불을 모두 의심하지 말라고 형도 의심해면 막 자르쳐 지금 내가 스킷을 뭘 해야 될지가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엄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스킷 진짜 뭘 할까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이상형에 대해서 해보자 형 이상형이 뭐에요? 어떻게 말이 이렇게 정말 정직해 깨물어주고 싶어 방탄 5명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있잖아 모인줄 알았던 오늘 이 스킷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음 하고 있죠 새벽까지 해봤냐 새벽까지 이제 곧 끝날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생겨진 걸 믿고 있어 네? 녹음 중이니깐 스킷하고 있어? 스킷 뭐할까? 스킷하고 있는데 지금 힘들었어 이걸 스킷상으로 하고 특별 게스트 사장님 스킷을 뭐하면 좋을까요? 스킷 추천해주세요 스킷 추천해주세요 마지막 해주시고 가세요